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맨 핫방 피콜파크 9명의 힘을 10명은 아니지만 9명의 힘을 모아서 협동심을 이용해서 이제 게임을 깨는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일로 들어와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어 잠깐만 9명 예스 나와 나와 장윤서 모르니? 진짜 두황색 마지막에 들어올라고 7 자 자 그러면 가만히 계시고 1탄부터 갑니다 예 고고 자 이쪽 밀어 한 명만 더 나머지는 오른쪽 가자 아니에요 저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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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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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Wing 어 그게 미친놈 아 어 자기 색깔 거시기 보고 키 없는 사람은 알아서 나와주시고 들어가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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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클리어 귀 터질 것 같아 사람들 목소리 때문에 그냥 미리 낮춰 놓으셔야죠 터지면 되지 일단 귀 하나 터지면 되지 뭔 개소리야 자 가자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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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같이 오른쪽 귀에 오른쪽 귀에서 하면 돼 게임 소리 좀 줄이면 되겠다 게임 소리가 커서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 게임 소리를 제가 점프해서 가야 되는 건가요? 점프 점프 와 싫어요? 누구죠? 아크님 아니 반응이 솔직히 조금 늦여 분홍도 점프해봐 아니 자리 나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뛰어 알아서 좀 열쇠 없으면 비키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아크님 제 목소리가 좀 크다고 합니다 아 그건 제가 아 제가 알아서 조절하고 있어요 아 예 제가 한번 크게 느껴지면 제가 줄여도 예예 계속 크다고 그러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이미 이미 한 1.5배 줄였는데 예 계속 그 사람 목소리가 거슬리는 거예요 뇌에서 아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예예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야되는 아 이게 이게 오른쪽 아 우리 힘 어 어 아 잘못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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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탑사람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 앞에 나와 앞에 나와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어 나 올라왔는데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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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넘어가야다 김 맘초 김 맘초 심 맘초 이거는 왜 근데 어 밀어 밀어 맘 carved 아 저는 상하색입니다..상하색 이거예요 이거 점점점점점점점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그러죠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어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냐 아냐 그게 아냐 그게 아냐 얘들아 여기를 다 이리로 와서 여기를 다 밀어 엄마가서 끝끝을 밀어 어 이걸 밀어야 돼 아 이게 버리는 시스템은 없나봐요 어 끝까지 밀어야 돼 나 버리는 시스템은 없나봐요 강공해야 돼 아니 아니 됐어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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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이 화내지 말고요 아 이런 걸로 화내요 설마 꼭 왼쪽으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방금 뭐야 뭐야 뭐지 아냐 아냐 그거예요 그 혐 아이템 혐도 소리 또 나갔나요? 괜찮습니다 어 들려요 어 다행이네 이 게임은 이거 몇 탄까지 있죠? 이거 30탄이요 밤새 하고 싶은데 형이랑 밤새 놀고 싶은데 어 일단은 뭐 해보세요 아 이거 다같이 하나 봐 어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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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다같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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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을 누르세요 과반수 이상의 칸 아 내가 오도할게 예 자 자 오른쪽 누르고 있으면서 점프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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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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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멈춰 오 오른쪽 살짝 멈춰 오 오 하나 둘 점프 아 기다려 기다려 점프 오 오 체크 오 체크 포인트 딱 좋습니다 간다 가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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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가자 점프 아 괜찮아 오 체크 있네 자 하나 둘 둘 셋 자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네 왼쪽은 그냥 누르고 있어 다 지금 어 누르고 있고 이제 점프 타이밍만 얘기할게 아 오케이 그리고 낭떠러지에선 알아서 멈추면 되니까 자 가만있어봐 어 자 기다리고 어 안경 스키 찬다 잠깐만 하나 둘 점 어 그 뭐야 왜 안 눌러 연타해 연타 어 점프 아니니 이게 꼭 누르고 있으세요 꼭 아 누르고 있는 건가 봐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가자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 그냥 야 죽어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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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어 어? 어? 자 하나 둘 고 어 아냐 됐어 여기서 가도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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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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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오른쪽 누르고 있어 오른쪽 그렇지 자 이제 가는거야 하나 둘 가자 점프! 끝! 기다려 기다려 어 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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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이크 터지는거 봐 하나 둘 점프! 아! 아! 아 누루야 이거 점프 점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는 거 어 누르고 있는 거에요 허기 쉿 점프! 하나 둘 점프! 점프! 하나 둘 점프! 멈춰! 하나 둘 점프! 하나 둘 점프! 와! 하나 둘 점프! 하나 둘 점프! 왼쪽으로! 하나 둘 점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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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눌러 위 위 위 위 위 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걸 깨네 저희들의 협동력이다 음 어렵다 점! 어 아 이건 또 뭐야 계좌 계좌 오케이 계좌야 아니 지금께 좀 어려운 편이었어 어 응응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어 어 어 아 근데 바로 아 근데 바로 가수는 이 웅장해진다 나 타볼라 나 타볼라 형 형 형 형 빨강생 누구죠? 빨강생 누구죠? 빨강생 누구예요? 난데요 아 여기요 빨강생 와주세요 여러분들 다들 너무 급해 아 응 빨리빨리 올라와 됐어 됐어 다 와 다 와 다 와 됐어 됐어 다 와서 거기서 멈춰놔 멈춰놔 아 못 버텨 못 버텨 못 버텨 이거 한 번에 가야 돼 그래서 나와 그냥 나와 그냥 나와 끝으로 해주면 돼 끝으로 해주면 돼 그냥 나와 그냥 가만히 있어 오케이 여기서 이제 빨리 와야 돼 아 왜 나만 떨어져 개같은 곳 자 이제 코가 커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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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가 커서 그리고 여기에 있어 아 여기에 있어 여기 아니 아니 와 와 내려와 내려와 그렇지 그렇지 내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내려 그렇지 기다려 저 지나갈 때까지 약간 왼쪽으로 다 붙어 약간 왜 안 오지 어 오 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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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천천히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아니 그거 뭐 가도 돼 먼저 갈 사람 가도 돼 천천히 가 오케이 실력게임이야 드 Tik 분력 게임이야 오케이 어 어엲 되녔네 와 진짜 수준 실화이야? 오세요 오세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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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이 가면 된다고 이렇게 실력파로 나뉘네 이렇게 둘이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3명 타도 되는데? 그냥 이거 그냥 돼 그냥 돼 저번에는 너무 빨라서 그랬는데 여자친구 옆에 붙어있고 싶다잖아 그냥 그냥 넘어가죠 아니 둘이 같이 와야지 동기 싫어요? 동기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짠 아니 좀 끝까지 올려 일단 너무 빨리 내놨어 너무 빨리 내놨어 일단 끝까지 올려 끝까지 올려 아니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기다려 일단 주황 보내 그냥 김방포 가 그냥 김방포 가 동동푼이랑 갈테니까 그냥 가 나와 나와 빨리 이거 열어둬야지 비교 기사단 아 예 빨리 와 노잼 노잼 2분 30초나 걸렸네 이거 뭐야 섬브에서 피하는 거 이거 쉽지 아 피해야 된다고 민폐 누군지 바로 나와요 민폐 누군지 바로 나와요 누구야 누구야 뭐야 아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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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아니 잠깐만 이게 실력 게임은 맞는데 간격을 똑같은 간격으로 벌려 그래야지 무의식 중에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거든 아니 나 너무 아피라 이거 너무 아피아나 그래 그래 오케이 간격 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시작할게요 노랑 좀 더 왼쪽으로 간격을 좀 똑같은 아아 아니 진짜 야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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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요 아 못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뒤로 가 야 왼쪽으로 가 고정 게임 안 해봤구나 저 저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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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캐릭터랑 공만 봐 조용이야 조용은 자기 캐릭터랑 공만 봐 아 아 놀라님 잠깐 야 주르르님 그 점프 꾹 누르고 있어봐 너무 작은 점프 뛰는데 지금 아 어 아 아 그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기계 많습니다 문제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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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맞췄어! 여러 대 맞춰야 돼, 여러 대. 빨라졌어, 빨라졌어! 빨라져요! 이 논란 정신 차가워! 빨라졌고 빨라졌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봐, 조용히 해 봐! 빨라졌다고! 아 공이 많아요, 형. 응, 공이 해봐야지. 아, 논란 뒤로! 존나 못해! 아, 논란 뒤로, 논란 뒤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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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와봐, 나 와봐, 나 와봐. 나 이미 익숙해졌어, 나 이미 익숙해졌어. 아니... 전혀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논란 아웃. 아이고. 내가 얼마나 달아나 보자. 아니, 얘들아, 다 같이 그냥 뒤로 붙어봐. 아니야, 머리 위에 올라가지 말고. 일단 머리 위에 올라가지 말고. 자기 캐릭터만 봐, 자기 캐릭터만 봐. 약간 뒤늘리게 파라다기 뭔데? 뒤에 파라다기야, 나. 아, 자기 캐릭터만 봐. 그냥 넣는 사람은 무슨 아니지? 어, 자기 캐릭터만 봐. 그렇지! 자기 캐릭터만 봐. 자기 캐릭터만 봐, 자기 캐릭터만. 일어나면 돼, 일어나면 돼, 그냥. 알쓰 땡 누구야? 아, 아크팩토리님이랑 띵킹.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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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크팩토리님, 아니야, 아니야. 뭐야? 어, 누구야? 띵킹, 띵킹. 아, 알쓰 땡. 아유, 죄송합니다. 어, 그렇지. 어, 어. 아유, 알쓰 땡. 아유, 필리님, 젤판에. 아니, 필리님, 젤판에. 아유, 필리님, 젤판에. 야, 막아놓는다. 야, 막아놓는다. 언니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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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가자, 가자고. 와, 가자, 가자, 가자. 후우... 오우... 아, 나 빡크네, 나이. 아, 뭐야, 이거? 어? 아, 7에 맞추면돼. 아, 8, 7만 되는 거냐? 내가 맞췄어. 내가 맞췄어. 내가 맞췄어. 내가 맞췄어. 7은 아니지. 아니야. 뭐야. 7. 7. 아야야야. 리셋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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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눌러줘. 다 눌러줘. 다 눌러줘. 다 눌러줘. 다 눌러줘. 아 그래? 됐어. 7을 맞춰야 된다고? 어. 어 맞췄다 레전드. 아 진짜. 뭐야. 눌러주세요. 아 야 야. 리셋. 야 남의 거 누르고 달리지 마. 확 그냥. 어. 아 나 죽었어. 야 야. 야 내 캐릭터 죽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일단 리셋 리셋. 응. 리셋. 자. 자 천천히 해. 3, 4, 5, 6, 7으로 오거든. 3, 4, 5, 6, 7. 다 달라. 어려울 게 없어요. 다 달라. 아 나 실수. 아 나 실수. 아. 아 여러분들 케어하느라 그랬어. 아 패턴 있어. 아 패턴 있어. 어. 아 다 다르구나. 어. 아 다 달라. 아 다. 나 못했어. 아 이게 다른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힘드시네. 아. 아 나 못했어. 어어. 야 천천히 해. 아 대신해 주면 안 돼요. 아. 아 내가 할게. 아냐 아냐 기다려봐. 일단은 다 같이 좀 해봐. 아니. 아니 남이 누르면 죽는 거 같은데. 아 그래 그래 그래. 자기가 해야 돼. 아니. 아. 잠깐만. 아 됐어. 아니 패턴을. 패턴 있어. 아 안다니까. 왜. 아 이 사람 뭐하세요. 코로 누르지 말라고요. 아. 일단 실수 있으시고. 리셋 리셋. 리셋 리셋. 리셋 리셋. 천천히 합시다. 너무 쉬워. 아 쉬워 쉬워. 줄로 나와. 그렇지. 아. 2A67. 코. 아 6. 코. 죽었는데. 남의 거 해주면 죽네. 띵띵님 해줘야 돼. 띵띵님. 아. 됐다 됐다. 아. 한 번만 해줄 수 있네. 남의 거. 한 번만 해줄 수 있네. 어렵구만. 아니 뭐 금방 깼어. 상관하네. 아 이거. 아. 이거는 인원 좀 줄여야 돼요. 이거 이거 그냥 마지막. 몇 명 빠져. 근데 마지막에는 많이 타야 되는 거 알지? 나도 깍두기 할게. 왼쪽 왼쪽. 아이고. 아이고. 내려야 돼. 저기요. 아크님도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아 놀라님 나오세요. 나와 나와. 짠. 두 명씩 해. 두 명씩 해. 양쪽에 두 명씩. 빨리 먼저 갔으면 되는데. 기다려. 어. 딱. 간략하게 쳐. 간략하게 쳐. 그렇지. 오. 한 명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니야. 간략하게. 오른쪽으로 다 와. 오른쪽으로 다 와. 오른쪽 다 와. 간략하게. 올라가. 올라가. 충분해. 충분해. 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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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근데 괜찮은데 우리? 잘하는데? 이 정도면? 잘해 잘해. 가보자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0에 가깝게 쳐야 돼. 0에 가깝게 쳐야 돼. 그래서 모두의 합이 4.5초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아. 좀 빨리 했다. 아. 아. 좀 빨리 했어. 나 빨리 했어. 아 오케이. 괜찮은데. 괜찮은데. 뭔지 몰랐어. 기분 좋게 갑시다. 예. 할 수 있어. 아까 주로로 님한테 화내시던 분. 아니야. 아. 자. 1초 넘는 건 자제하자. 1초 넘는 건 자제하자. 1초 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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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좀 해주세요. 다시 좀 해주세요. 아니야. 1초. 아니야. 괜찮아. 여유롭게 해야 되네. 여유롭게 해야 되네. 그냥 쓱 지나가. 1초 지나갈 때 눌러. 그냥. 어. 뭐야. 어. 0초 넘는 거 아니야? 아. 0초 넘는 거 아니야. 아. 형은 이해해요. 아. 나 한 번 틀렸어. 아. 버려 버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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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거 점프하면 안 돼. 얘들아 지나가야 돼. 아. 나가야 돼. 아. 저 잘못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집중. 개조용해. 멘트 없는 거 봐. 아. 아. 4.7. 아. 4.7. 아. 아. 잘못 눌렀다고?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잘못 눌렀다고? 그럴 수 있어. 울람이 미즈 메이킹 하시는데요. 아니 어떻게 잘못 누르신 거 있지? 집중. 들어. 집중. 아. 오케이. 어. 됐다. 어. 야. 1초 누르네. 누구야. 또 1초 눌렀어. 저거. 1초 누구야. 누가 1초 08. 아니. 0.01 누구냐 저거. 저거. 와. 0.01? 아. 0.01 뭐야. 아. 그거. 이거 게임. 아. 일단 좀 자유롭게 좀 해보자. 자유롭게 해보자 일단. 오케이 오케이. 아. 느리니까 할만한 아이. 저번에 그건 그거였을 뿐이야. 저기요. 남해공. 남해공 잠깐만. 아. 쉽다. 남해공 없어 이거. 오직하게 가만히 있어야겠다. 아. 왼쪽 오지마. 내 거야 이거. 아. 니꺼 내꺼 없어. 서로 살려줘. 니꺼 내꺼 없어. 아. 머리를 갑자기 꺼드니까. 머리를 갑자기 꺼드니까. 호잇. 다가 그냥. 왼쪽. 내꺼에 의자. 나 이미 내꺼 잃어버렸어. 고이. 아. 니꺼 내꺼 어딨어. 어허허허허허허허에. 아. 이거 너무 쉽구나. 이거 완전 거저먹는판이었네. 야. 머리 위에 올라가지는 말자. 세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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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하나 놓쳤네. 아. 나 내다가 하나 지웠네. 아 주로님! 언젠간 깨게 돼있어 언젠간 아니요 공 최대한 많이 유지해 그래야 빨리 깨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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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프님 덩크를 하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안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왼쪽으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왼쪽으로? 어 보냈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지렸습니다 아 제가 보냈어요 보냈다 가나요? 아 3.7.7.7 3.8.0 레전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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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레알 하드모드였네 데이 하드모드 어 좋아 좋아 11탄 와 3.8.1t인데 이거? 뭐지? 아 이거 튕기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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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점프해야 알겠습니까? 어 무조건 점프해야 됩니다 아니 그 하늘에서 치세요 아니 점프를 하세요 저기요 아니 아니야 버려 버려 볼 죽었어 볼 죽었어 각도 각도가 약간 이상하게 됐어 기사장님 좀 뒤로 빠져도 될 것 같은데? 단격이 안맞는데? 어 자리잡아 놀라님 거기 아냐 놀라님 좀 왼쪽으로 가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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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렇게 하늘 높이서 쳐줘야돼 높이서 땅에 닿는 순간 누르지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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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움직여 받아줄 준비해 살짝 좌우로 살짝 움직이면서 받아줄 준비해 어! 살짝 살짝 조절이 필요하구나 어! 살짝 조절해줘야돼 쩍쩍쩍 어! 어! 아니 놀라님이야 나랑 간격이 안맞아 쩍쩍 이게 어! 저는 맞춰야돼 어! Adam 울산 쪽 안파라 저기 그 저기 그 와 흰색 누 Admiral 진짜 잘한다 앞몰 오케이 놀주낸이 신신번추 않아 ろう주내 엑스맨들 헤스 솔직히 냉차님이 젤 못펌 컴퓨터,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컴퓨터, 컴퓨터 아, 벌써 분열 갔고요 뭐야? 아, 먹어, 먹어, 먹어 시간 없어 맨 위에 있는 거 어떻게 먹는 거야? 그러게 가야 돼 점프, 점프, 점프 점프, 그렇지, 그렇지 가, 가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아, 시간 많네 뭐야 시간 많아? 와, 에이브 돌아가자 나오세요 나한테 해가지고 하는 거야 빨리 좀 여세요 아, 정말 토 오케이 내가 봤을 때는 고면들끼리는 무인도에 전원되면 안 돼 다 죽을 거야, 아마 절대 못까지 아니, 살면 사람만 살면 되지 와 당겨줘, 내가 갈게 아니, 먼저 가면 안 돼 점프, 점프로 떨어져야 돼 아, 그래? 일단 가봐 그러면 안다, 안다 그러면 조금, 왼쪽으로 살짝 와줘 얘들아 왼쪽 있는 사람들은 가고 그렇지 오케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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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아니 잠깐만 이거 열쇠가 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자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우와 천천히 가면 돼 오 귀여워 귀여워 아 진짜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먼저 가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끌모글라 사는데 이거 아 열쇠가는데 열쇠가 아 열쇠 열쇠가 잠깐만 퍼즐이야 이거 잠깐만 퍼즐이야 아 열쇠 아 잠깐만 왼쪽으로 보여 어 이쪽으로 붙어봐 왼쪽으로 붙어봐 아니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붙으라고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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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난 뭐하냐고 능지 진짜 아 어어 어떻게 부르냐 아 염겨둔 우리 지금 아 염겨둔 우리 지금 하나 밟아 한 명 더 점프 같이 해줘 초록색 점프 같이 해줘 어 동동쿤이 저거 열쇠를 밟아 슈퍼마리오 밟듯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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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드로 나와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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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나오게 그리고 내가 여기서 풀어볼게 다시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거 갖고 가봐 이제 아 지금 가봐 아 우리 염겨둔인데 이거? 괜찮아 가봐 어 억지로 가 그냥 어 첫 번째 사람 어 첫 번째 사람 가와봐 누가 보면 내 염색 가져가 내가 가져가라며 자 내가 나올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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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가 가 가자 가 가 가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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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봐 가봐 아 잠깐만 논란 점프 해줘야 돼 논란 아 잠깐만 나와봐 내가 먼저 같은데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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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잠깐 너무 가지마 아니야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아 놀란다 놀란님 죽어 주구로 반품 올라가 주구로 반품 올라가 어 주구로 반품 올라가 어 오케이 아니 그왕은 우리 선생이 그만가라고 아니 아니 내가 먼저 올라가야지 내가 먼저 올라가야지 어 오케이 오케이 놀란 부터 놀란 부터 놀란 부터 야 내가 그냥 빛받침 해줄게 여기 쳐줘 놀란 쳐줘 놀란 사진 절간데 점프로 쳐줘 어 주루루 주루루 그 다음에 놀란 다음에 주루루 주루루 오른쪽으로 가 어 주루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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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열쇠 벗겼어 아 열쇠 벗겼어 2202 살짝 펴봐 살짝 펴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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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abra 근데 이거 와 Sylubi 아 어... Neo 애초에 이렇게 했으면 됐겠네 놀란针di 능긴 처참 될 뻔했네 자가 당став 오엉 어? 뭐야? 뭐야? 밑으로 왠지? 아 이거 나라의 위로 아니요? 오른쪽으로 아 아래 없는데 우리 아래 없잖아요 아 아래키 없지? 아래 아 이거 스킵하자 어 아 이거 패스 10명 못해 이거 아 이거 깰 수 있는 건데 그냥 아 깰 수 있는 거지 어 뭐야? 이거 뭐 뭐 뭐 뭐 어 이거 나 같이 같이 눌러봐요 어 우리 점프를 계속 아 아 식점프 가는 건가 식점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가만있어 일단 죽어 죽고 기다려봐 내가 1피니까 한번씩 점프하세요 1 2 3 4 5 6 7 8 자기가 몇 피인지 알아? 2피입니다 저 자 갑니다 자 1번 왓꽃 2번 냉창 3번 반분 가만있어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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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왓꽃 2번 냉창 3번 반분 4번 5번 6번 6번 아크야 아마 7입니다 아 7이야? 6번 누구야? 아 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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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6이야 어 7번 아크 8번 띵킹 10번 동동쿤이야 간다 자 1 2 3 4 야 다시 타이밍은 알잘딱 해야지 간다 1 2 3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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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형이 외쳐줄거야 내가 외치는거 상관없이 가장 높은 고도에서 점프 뛰어 이게 계속하는게 연습이야 간다 1 3 뭐야 자자자 지금 계속 3번이 빨라 1 2 3 4 이렇게 가야되는데 1 2 3 이렇게 가거잖아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간다 제 타이밍에 누르지 마세요 1 3 아니야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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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잘딱 가세요 알잘딱 냉참점프였어 냉참점프 자 1 오케이 아 아 아 아 자 이제 범인 말합니다 이제부터 자 간다 1 2 어 3번 느렸어 약간 3번 느렸어 자 간다 1 2 3 아 아니 롤라이니 내가 4번이라니까 조용히 하세요 아 왜 그러는 까요 자자 간다 1 2 4 아 잠깐 잠깐 어 어 어 4번 잠깐 지금 이상해 박자감각 어 어 자 간다 아 아 톡톡 누르지 말고 꾹 눌러 어 간다 1 아 아 아 나 했어 나 제대로 했잖아 이번에 야 아니에요 음 자 누르님 누르님 아까 나한테 제일 못한다고 자자자 자자자자 간다 1 2 3 아 잠깐만 아니 왜 자꾸 저기서 자 자 누르님이 먼저 하자 어 누르님이 먼저 하는걸로 하자 야 주루루 1번 그 다음에 내가 2번 아 내가 4번 할게 오케이 어 주루루 1번 자 간다 여기서 뛰면 돼 르루야 가자 6 7 아 아 오케이 어 어 나쁘지 않아 어 주루루님은 끝에서 누르시면 돼요 간다 네 4 6 어 어 7,8 저기 약간 범인이 있는데 7,8 쪽에 어 자 고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5번 야 이거 나 쉬운데 어 고 눌러보고 싶어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야 자꾸 누가 연속으로 두둑 이렇게 눌러 아니야 나 6번이었는데 그 다음에 7번이 6,7 이렇게 됐어 아 자 자기가 번호를 세야돼 머릿속으로 1,2,3,4 이렇게 세야돼 안 그러면 못해 고 아 필수 오케이 아 놀라님 음 5번 고 고 오케이 아 아 뭘 자꾸 뭘 자꾸 오케이야 자꾸 자자자 자 고 나랑 같이 놀 친구 빙봉빙봉 로켓사 아니 잠깐만 아 2,3,2,3 했어 2,3 중년 남성년 뭐야 여기 고 죄송합니다 못 쐈어요 아 잠깐만 와 놀갈통 이게 우리가 점프 뛸 땐 얘기하면 안 돼 집중하자 고 오케이 1 아 잠깐 아니야 아니야 어 자 2,3번 조심하세요 자 갑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르르야 1,1 하지 말자 헷갈린다 어 갑자기 팬이 곤다 잠깐만 어 조용히 점프만 하자 어 조용히 해봐 어 자 간다 어 10번 대기 중입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이제 자 내가 출발하면은 아무 말도 하지마 그리고 본인 차례에 조용히 눌러 자 갑니다 아 잘못 눌렀어 죄송합니다 아니 2,3 진짜 뒤집니다 이제 적당히 하세요 네 아 네 우리 서로 좀 오줌어 줍시다 좀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갑니다 유바 히힛 히힛힛힛힛힛힛 아 야 할 수 있다 까빅까빅 아니 낮아 낮아 아 놀라님 낮아도 하세요 낮아도 하세요 자 출발 아 드디어 눌렀다 아 됐다 야 이거 잠깐만 다 같이 위에 눌러야 되나? 뭐지? 상호작용이 점프키잖아요 왜 안 돼? 1핑 누구야 저거 초록 초록색 왜 안 되지? 한 번에 같이 눌러야 되나? 아 그러네 따로따로따로 너무 빨리 뛰어서 그런가 완전 협동게임인데 이거 뭐지? 와 다 같이 가는데? 다 같이? 그냥 떨어져 계속 아 이거 봐 봐 봐 봐 어 와봐 좀 최대한 올리자 최대한 올려 일단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일단 떨어지지 말고 어디까지 가나 봐 어디까지 가나 봐 그렇지 쉽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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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 말고 밀착 어 최대한 서로 밀착하자 뒤에서부터 올라와 밑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야 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떨어지거든요 어 일단 여기까지 최대한 앞에 줄을 최대한 그 어 길게 만들어 조금씩 아니 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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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올라가고 불안해 불안해 아 여기서 계단처럼 만들어야 돼 오른쪽으로 어 계단처럼 만들어보자 내가 올라갈게 나도 어 어 자 그 아 그 아 잠 내가 내가 좀 가겠다 어 올라와 계단처럼 살짝씩 계단 계단처럼 해줘 계단처럼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 어 떨어지면 안 돼 어 떨어지면 안 돼 어 떨어지면 안 돼 자 어 오케이 기다리자 아 저 기다려봐 여기서 후루룩 떨어져야 돼 여기서 여기서 서커스 아마 내 생각에 나까지 3번까지 후루룩 떨어지고 일리는 조금 이따 점프 띠어 어 오케이 오케이 3번까지 후루룩 하나 둘 후루룩 어 어 어 어 아 아 똑같이 너무 오른쪽으로 봐야겠는데 좀 올리고 조율하면 되니까 좀 더 오른쪽으로 맨 위에 있으신 분 이거 가도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떨어지지만 않으시면 돼요 잠깐만 아까 내려와 아까 내려와 2단으로 싸 그 정도 그 정도 아 됐어 됐어 거기 있어 됐어 자 띵킹님 3번까지 후루룩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좀 이따가 좀 천천히 점프 때도 충분히 되고 그 다음 왼쪽에 자리 내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붙여줘야 돼 하나 둘 셋 후루룩 그렇지 그렇지 야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빡세다 이제 주황색 앞으로 초록색 좀 더 앞으로 어 어 뒤에서 한 명이 먼저 가서 돌고 올래? 어 한 명이 먼저 가서 어 어 가보리 어떻게 가보리 어떻게 나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만히 그렇게 하면 아 뒤에서 점프 뛸 필요 없어 점프 뛰지 마 어 점프 뛰지 마세요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려야 돼 오른쪽으로 붙어 승 잠깐 일단은 잠깐만 어떻게 하죠? 호 루룩 점프가야 되지 않을까? 아 잠깐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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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내가 마지막으로 갈게 어 그 다음에 주로를 올려 놀란데로 와 어 주로로 올려 어 그리고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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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자 그리고 올라가 그 띵킹님 올라가 그렇지 그 다음에 아 이러면 나도 올라갈 수.. 올라가도 되겠네? 응 그냥 나가 이제 갑시다! 아 잠깐만 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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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초록..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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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 있는 다섯 명은 후루룩 떨어집니다 그래서 막 들어가 저 안으로 빨리빨리 들어가줘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이 점프 그 다음에 두 명이 점프 이렇게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다섯 명부터 갑니다 다섯 명! 하나 둘 출발! 으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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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눌렀는데? 아 나 점프를 못하겠는데 내 머리를 눌렀어 키를 잘못 눌렀어 죄송합니다 아 진짜 눌렀니 왜그래요 아 내가 밑에 있을게 내가 밑에 있을게 어 오케이 키를 잘못 눌렀어 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여기 체크 포인트 있어서 괜찮네 음.. 잠깐만 동동님 뭐야 나 내가 밑에 있고 싶은데 자꾸 위로가 되네 아 그냥 가자 자 그냥 알자 딱 가자 하나 둘 셋 고 도루룩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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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휴 빨리 와 빨리 야 빨리 들어가줘야지 야 얘들아 아니 그게 아니라 구멍에 들어가줘야지 자리가 나지 빨리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 근데 사실 점프 못한 거 아니 아 그래도 들어가줘야 돼 어 가버려가지고 항상 실전처럼 해야 돼 야 근데 야 나 여기서 뒤질 거 같은데 일단 가봐 하나 둘 고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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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 들어 음 어 나이스 좋았어 산동이 그렇게 빡세진 않네 무슨 코가 커서 못 들어가냐고 뭐야 이거 뭐야 아 버리자 버려 아 버려 버려 아 이거 스트레스 받아 와 형 왜 화났어? 아 이거 버려 스트레스 받아 아 화난 거 아닌데 그래요 어 아 이거 바람 날리는 거네 아 아 이거 실력 좋은 사람 한 명이 갖고 오면 되는 거 같은데 아 오케이 형이 가자 한 명씩 도전하면 되지 한 명씩 아 그래 줄 서서 줄 서서 가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해 아 한 명씩 쌓아야 되는 거네 여기서 컨트롤 하면서 버텨 아니 1층에 있는 분이 중요해요 1층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바람 때문에 앞에 좀 나와주시고요 주르륵이 나오고 바람 괜찮아 죽어 그냥 빨리빨리 가 죽어도 되니까 바람이 와요 빨리 이거 빨리 해야 돼 아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아냐 아냐 괜찮아 빨리 할 필요 없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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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다니까 밀려 아 그러니까 컨트롤만 되면은 되는데 아 누가 나 태우고 죽었어 컨트롤을 해줘 너무 계단으로 하지마 그럼 떨어져 너무 계단으로 하지마 그럼 해 어 너 계단 하지마 계단 하지마 그러면 도지마 이따가 해 계단 이따가 해 어어 기여 살아남는 생존만 집중해 백 SAW 오끼옆 윌 올라가 올라가 noble 더 황 움직이면 떨어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됐다. 아,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안 돼. 어, 왼쪽으로 계단 만들어줘야 돼. 아, 어, 됐다. 어, 레게노. 어? 아, 뭐야, 떨어져도 되네? 어, 떨어져야 되네. 갑게임. 아, 이건 게임이 이상한 건데. ㅋㅋㅋㅋㅋ 진짜 뭐야? 뭐야, 좀 솔직히, 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 어, 어. 어디, 이거? 테트리스? 뭐야, 다 자고 있냐? 아, 아, 아. 테트리스다, 테트리스다. 테트리스 한 줄 맞춰야 돼, 지금. 어, 어? 어? 이게, 위 엑시가 돌리는 거예요, 형. 자기 색깔. 자기 색깔. 일러. 알겠어, 그래. 그냥 하면 되는 거 같은데? 어,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어, 주황 나와? 어, 우린 내리는 게 없어요, 형. 자, 일단 맞춘 거야. 아, 내리는 게 없구나. 어, 해봐. 내가, 내가 다른 데도 줘. 여기, 여기, 논란님. 논란님, 오른쪽 거 해.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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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그렇게 해버리는데? 아니, 아니야, 아무때나 넣어. 아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아, 이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어, 차라리 그렇게. 서로 빙컴 봐줘야 돼. 버스츄가 되는 거예요? 자, 자, 자. 아니, 자, 자. 내가 한번 해볼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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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주차를 거기 하시면은. 잠깐만. 아니, 막고자 일단. 어떻게 되나 보기에 한 줄 없어지지 뭐. 막고자. 오, 나 짝대기만 나오는데. 아, 우리 열 번. 어? 열 번? 아, 열 번 없애면 되네. 자, 나와 보세요. 자, 이거 나와 봐. 이거 죽여봐, 수구리 봐, 초록색. 어, 어? 아니, 수구리 봐. 아니, 아니, 나. 왜 안 돼? 어? 안 돼? 어? 수구리기 돌리는 거. 아니, 아니, 아니. 머리 돌리면 된다니까, 머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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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돌릴 수가 없었어. 아니, 이거.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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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아, 내가 여기다 했어야 됐어. 아니, 나와봐. 아니, 나 여기다 했어야 됐어. 세로로 넣어. 이거 여기다 세로로 넣었지. 니루님 마이크 꺼놔요. 오케이. 어, 으, 으, 네, 네. 아, 이거 아껴 또. 아, 이거 아껴 또. 아, 형이. 어, 그냥 열 번 하면 돼. 우리가 이게, 저기가 안 되네. 어, 이게 열 명, 열 명 해야 돼서. 지나갈 수가 없네 내가 땅바닥 다 메꿔줄게 계속 나이스 나이스 금방 해 그럼 오우 좋아 어우 메리지 오늘 개 답답하네 왜 나는 다가씨 같이 가는거 좋은데? 저기 꽂자 저기 새로 그렇지 주황색 아이고 아이고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꽂을게 쌓기만 하면 되는건가? 공 하나 조용히 열심히 하는걸 비여서 쌓아주시고 오우 잠깐만 나 이거 썼다 다섯줄 뛰니까 일로오세요 동동쿤님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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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고추 세워 뭐? 세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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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세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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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저씨 좋아 자자 꺼자 얼른 얼른 꺼자 어 하나 됐고 두 번째 빨라진다 조심해 빨라져 여기 여기 끝났다 끝났다 아 그저씨로 아 끝이 다 됐다 자 들어오세요 아무 일 없었어요 다음 페이지 여기서 펜지 펜지세요 사전에 있는 그거야 벨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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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레 벨레와 벨레와 벨레 아 한 명이라도 다 해 벨레 맞으면 안되네 넘어가 일단 넘어가 벵가루 간격 간격 간격을 한 명씩 한 명씩 가면 돼 이거 못 피하면 아크 팩토리 아 죄송합니다 와 그와중에 흰색 한 번도 안 죽는거 싫었냐 아 아 딩긴 진짜 아니 이게 그 벨레가 재빠르네요 어 싫어요 좀 미리 눌러 좀 미리 누르세요 아 밟아도 되네 머리 밟아도 되네 여유있어 여유있어 이거 뭐야 이거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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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팅 한 칸씩 어 뭐야 아 우리끼리 밟으면 죽나 아 아니야 그건 아닌데 배미 도착하니까 뒤졌는데 설마 배미 오른쪽으로 끝에 가니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아 위에 신호등이 있다는데 뭐 아 아 신호등이 있네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띵띵님 진짜 머리 밟고 가시라고요 머리를 밟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미리 그 다음에 스페이스 꼭 누르고 있어 꼭 무궁화꽃이야 무궁화꽃 근데 저거 언제 바뀌는데 어 멈춰 멈춰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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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나 갖고 있어 누구나 갖고 있어 말도 멈춰요 우리 고고고고고고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글러가서 글듯이 갓겜이네 고고고고고 그 뜸 가 멈 멈 멈춰 아 아 놀라 아 으하 아 아 멈추라는데 뭘 살려요 못 봤어 못 봤어 재원 빨강빨강 resurrected 흫하 다 같이 멈춰 이게 기본적으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스킬이 있어서 안 들어간 자기 한일이 바빠서 자 빨리 올라가는걸로 넘어가면 안돼요 같이 밀어줘야되요 뒤에서 뒤에서 붙어서 빨간색도 멈춰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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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오케이 저 올라가 계신 분들 내려오세요 예 내려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뭐야 아 나 끝난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할수있어 할수있어 이거 어떻게 혼자 올라가요 근데 혼자 올라가 끝에서 끝으로 점프해야지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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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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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일 때도 움직이면 안돼 어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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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 맑고 가 자 와 스윗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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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을 잡아먹겠다니까 더 잡아 멈춰 어 아니 컨셉에 잡아먹였어 저 사람 아니 본인들 하라구요 본인들 올라가라구요 저 지독한 컨셉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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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오세요 자 밉시다 다같이 밉시다 안 밀려 왜 끝으로 밀면 돼 끝으로 밀면 돼 다 왼쪽으로 눌러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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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얼음 아 이거 그냥 짜증나는 시스템만 들었는데 두 손님들이 모르겠어서 멈추는 줄 몰랐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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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시면 되죠 야 돈 푸쉬 저거 푸쉬 하면 안 된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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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아름아름 아 그러네? 어 돈 푸쉬 저거 누르면 안 돼 큰일 난다 얘들아 형 진짜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형 근데 눌러보고 싶어 아 같아 아 끊네 아 아 빨리하자 빨리하자 아니 이걸 왜 움직이지? 미리 움직이지 마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잖아 초록색깔 보고 나서 본인 싸대기 세대 때리고 출발해 그래도 안 늦으니까 멈춰 누가 위에 있는 사람이 저거를 해줘 우리는 밑에를 봐야 되니까 자네 키보드에서 손을 떼 그치 그치 키보드에서 손을 떼 얼른 올라오세요 여러분 가시고 멈추시고 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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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못 참는거 정폭 기둥인거 정폭 기둥인거 정폭 기둥인거 예 못 믿었는데 점포를 길게 누르셔야되요 멈춰 정폭 기둥인거 점포를 질게 누르셔야되요 통 누르지만 안되요 멈춰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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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멈춰 가다 가다 영차 갔다 가다 영차 천천히 천천히 멈추시고 어.. 어.. 어, 일로 떨궈주. 어, 어. 아, 글루 가면 안 돼. 반대로, 반대로 돌려야지. 아 잠깐만, 너무 많이 올라가 있지 말자 우리. 어, 멈춰.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남아. 어, 저거 떨궈주고. 그리고 내가 지내 같아. dollar 야 돈뿌시 누르지 마 떨궈줘 스페센트 길게 눌러라 점프 연습해! 길게 점프 아니 아크님 아니 아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건 내가 머리 밟아서 그래 머리 안 밟을게 가자 레전드야? 미리 점프 뛰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저거 돈 푸시 존나 빡셀 것 같은데 근데 못하는 건데 머루 머루 저게 지금 난관이다 누구 한 명 또 밟습니다 일단 아크 팩토리님 일단은 등록되셨어요 우리 간격 두고 간격 두고 한 명씩 갑시다 내 생각엔 아크 팩토리님이 임포스터 같은데 맛있는데?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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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믹스님 만 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땡큐 어 뭐든 오케이 좋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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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쎄요? 왜 쎄요? 왜 쎄요? 왜 쎄요? 왜 쎄요? 왜 쎄요? 돈 투 푸시 강 나와서 아 야 그래 야 돈 푸시 앞에 누구 한 명 서있자 그거 밟고 가자 머리 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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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놀라님 이거 걸렸는데 우리가 막아줘서 살았다 아 왜 왜 쎄요? 와 어 내 감탄하고 있다가 아 가 가 가 가 아 네 더 좋으신데 다들 아니 기본적으로 귀 흘리는 거 스킬이야 뭐야 패시브야 뭐야 그래 오케이 그냥 감탄을 봐 오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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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다 조용해지는 게 너무 웃겨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게 날 밟고 가 한 명씩 해라 두 명 같이 가다 간다 이래놓고 형이 마지막에 밟는 거 아니야? 그럴 일은 없어 왁구님 제가 어디 왁구님을 밟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래 그렇게 나이스 나이스 자 기다려 성급하지마 요번에 다 들어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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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들어가 어우 들어 들어가 무서워 누가 또 도움이 되면 이맛이 하는 게임이지 이건 송구하셨어 비맛에 하는 게임이여 위너 이즈 하이스트 이거 뭐지? 탑 쌓는 거 아닌가 빨리? 아 10초 안에 탑 쌓는 거야 일단 한번 실패하고 계단으로 가자 얘들아 아 오케이 오케이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맨 아래로 돼 오케이 오케이 나 아닌가 이거? 맞아요 개인전이라고? 뭐야? 아! 잠깐만 아니었어 경쟁이였어 보너스 스테이지였어 그냥 아 이거 아무 말도 안하고 있어 아 배틀 스테이지네 어 뭐야 잠깐만 우리 20탄까지 깬 거야? 어 오케이 그럼 마지막 탄 다시 합니다 진짜 결승이에요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뭔지 몰랐어 머리 머리 자 마지막 판입니다 아 놀라게 미켜요 미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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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이용해야 돼 제가 올라가 있을게요 제가 올라가 있을게요 지나가 나와라 내가 올라가 있다고 내가 내가 나이스 이거지 아 희승이야 좋아 자 이렇게 해서 피코파코 어 깼네 우리 깼네 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코파코 여러분들 고맨 핫방 재밌었고요 정말 좀 솔직히 좀 빡치는 게임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깨가지고 보람차게 약간 싸우고 깬 것만으로도 어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고 알찬 게임 방송으로 고맨 핫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들어주시면 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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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사지 열어나보레awk 고맨 life ver BER2